오늘의 시그널은 루닛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밸류체인 살펴볼 때 이미 이런 시나리오들을 그렸었죠.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손이 닿는 데부터 손이 안 닿는 곳으로 갈 것이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을 했으면 지금 아주 좋은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로봇에서도 지금 이미 경험을 했었고 로봇에서 이미 손이 닿는 FMB부터 시작해서 의료로봇이 가는 모습을 보았죠. 어디서 봤죠? 큐렉소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봇틱스나 뉴로메카에서 결국에 이제 의료용 로봇으로 가지 않겠느냐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큐렉소가 급등을 했어요. 인공지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에서 역시 챗GPT나 이런 걸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료용 이 AI로 만약에 간다면 이제 루닛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큐렉소에서 맞췄기 때문에 루닛에서도 또 맞추면 이제 두 번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장농을. 그리고 지금 윤대 이게 또 희한한 게 지금 대통령이 주체를 해서 한 행사장에 있던 기업이 올라요. 희한하죠. 이것도 공통점이죠. 이거를 노리고 수급을 짰을 수도 있어요. 28일날 윤대통령이 주재해서 청와대 영빈관으로 바이오헬스 기업, 의료기기 업체들 6개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기업이 루닛, SK바이오팜, 세븐포인트원, 링커버스, VNTC, 큐렉소입니다. 여기서 상장 기업은 큐렉소, 루닛, SK바이오팜이에요. 여기서 대형 기업 빼고 큐렉소, 루닛 두 개 남았죠. 여기서 큐렉소가 급등했습니다. 하나 뭐 남았나요? 루닛 남았어요. 여기서 루닛 서병석 대표가 지금 뉴스에서 다 사진 보셨죠?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골똘히 눈찍푸면서 보고 있죠. 서병석 대표가 그 설명을 했죠. 그 유방 촬영 기술 내에서 의사가 놓친 부분을 AI가 잡아내주는 그 지금 솔루션을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MMG라는 것이고 그게 2차원입니다. 영빈 관여서 설명한 건 2차원이고 그 2차원을 토대로 만든 게 루닛 인사이트 DBT예요. 이건 3차원입니다. 3차원으로 보면 더 잘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의사가 유방암인데 놓쳐버렸다. 그거를 AI가 찝어주는 역할이죠. 물론 나중에 의사를 대체하고 무슨 방사성과 치료사가 없어지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지금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화 같은 상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알고리즘이죠. 로봇에서 지금 우리가 손에 닿는 FNB에서 큐렉소 의료용으로 왔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AI에서도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열린 이 행사장에 있는 그 기업이 급등했다는 그 사실이죠. 큐렉소가 갔으니 루닛이 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만약에 이게 맞아떨어지면 정말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닛 지금 주변 여건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는 이미 뚫어서 올라갔죠. 이게 왜 먼저 올라가면 로봇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로봇 다음은요? AI죠. 지금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괜히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5만 원을. 여기 만약 돌파를 하게 되면 위에는 없습니다. 루닛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위에는 아예 매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목표가 5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리고 돌파하는 순간에 엄청난 장대양봉이나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돌파할 때 추경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주저앉는다고 하면 손절가를 정해놓고 팔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룰잇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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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